한 배 가득 씻고 들어왔으니 구리질 산대질 한번 해봅시다. 예. 에라소 산대로구나. 에라소 산대로구나. 요번 산대는 누구의 산대냐? 에라소 산대로구나. 요번 산대는 용왕님 산대다. 에라소 산대로구나. 요번 산대는 누구의 산대냐? 에라소 산대로구나. 요번 산대는 대임자 산대다. 에라소 산대로구나. 요번 산대는 누구의 산대냐? 에라소 산대로구나. 요번 산대는 대싸공산대다. 에라소 산대로구나. 요번 산대는 누구의 산대냐? 에라소 산대로. 요번 산대는 선주님 산대다. 에라소 산대로. 막걸리 한잔 마치면서 풍화울림에서 한번 놀아봅시다. 요번 산대는 어떻게 해야지? 예!